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멍걸멍 세활 일본어 시간입니다. 저는 교육진행을 맡은 부쿠토미 리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출연한 오사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스, 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부터 하죠. 그럼요. 보통 안녕하세요. 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생활 일본어의 기본 중의 기본, 자기소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후쿠토미 리에と申します 오사랑と申します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하지메 마시데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초면에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표현이죠. 상대방이 먼저 하지메 마시데 라고 인사를 해주면 이쪽도 똑같이 하지메 마시데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 뵙겠습니다. 를 한 번 연습해 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하지메 마시데 라고 하면 사랑 씨도 똑같이 하지메 마시데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 네.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네. 좋아요. 한 번 더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한 번 연습해 볼까요?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도 모시마스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름 뒤에 도 모시마스를 붙이면 되는데요. 도가 누구누구라고 모시마스가 합니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한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후쿠토미디에를 넣고 말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랑 씨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말해 보세요. 네. 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푸쿠토미디에도 모시마스 푸쿠토미디에도 모시마스 오, 사랑도 모으시마스 네. 와 볼게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니혼 까라 기마시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니혼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 라고 말할 때는 니혼 까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어디에서 라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는 일본어로 가라 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니혼 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기마시다 를 더해서 니혼 까라 기마시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동사 오다 는 일본어로 크루 인데요. 이 크루를 과거 형태로 바꿔서 기마시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한국은 강국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는 강국 까라 기마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주에서 왔습니다. 는 어떻게 될까요? 제주는 발음나는 대로 제주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주에서 왔습니다. 는 네 제주 까라 기마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차란 씨는 제주도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주에서 왔습니다. 를 연습해볼까요? 근데 선생님 제주는 발음나는 그대로 제주라고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제주 까라 기마시다 오! 좋아요. 그 말 한 번 더. 제주 까라 기마시다 완벽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를 연습해보겠습니다. 니혼 까라 기마시다 니혼 까라 기마시다 제주 까라 기마시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도우저 요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서 도우저 요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네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도우저 요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저요. 도우저 요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그럼 오늘 학습한 네 가지 표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처음 뵙겠습니다를 일본어로 하면 두번째 문장, 누구누구라고 합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또 모으시마스였죠? 세 번째 문장은 일본에서 왔습니다였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였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다시 한 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플러스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일본어라는 테마인데요 도나리노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영상을 아주 짧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가족이 이사를 와서 이웃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여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 잘 들리셨죠? 여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선생님, 그럼 오늘 배운 일본어 잘 외워서 저도 멋지게 자기소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요나라 배우먼 호르먼 생활일 번호 배우먼 호르먼 생활일 번호 첫 시간에 오늘은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배우셨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메 마시데 후쿠토미리에 또 모시마스 후쿠토미리에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배우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를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이 안난다 싶으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시나 Coordinator Coming canonical